형은 뭐해? 오 핑! 오호 어 이게 그 말이 많았던 핑 그거네요 압박, 총공격, 수비, 유인 오호 형 뭐야? 아이씨 내가 미드 봐야겠다 아 이런 아 나이스 아이씨 난이도 너무 어려워 본캐보다 어려워 난이도 에 스킬이 안 나가 좋아 아하 하하 이 판은 얼강 한번 가볼게요 아 나 그거 해보고 싶다 상대가 와드 박으면은 찍어가지고 사라지게 하는 그 시간 보이게 하는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은 협곡의 전령 오 받아야죠 오호 신기해 어 이런게 있어 오 어 야 너 이씨 방송 보고 있었어? 아니 이걸 해주네? 오 신기해 아니 요네 형님도 돛인가? 아 아니 이 녀석 충신이 냈느냐? 와드 박아달라니까 진짜 박아줬어 아 아 얼건 이거 조합비도 조합비도 되게 단순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라오이한테 필요한게 다 있어요 방어 쿨감 빌딩 다 갖춰져있어 드래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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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미 미드는 일라오이가 접수해 버렸다 여기는 아 아 아 아 얼건 단점이 타워 미는게 좀 느리다는거였는데 아이고 빼야된다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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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왜 아 아 이리와 아 형들 끝내지마 나 쇼준좀 뽑아볼게 아니 아 아 쩌렌이 나와버렸네 쩌렌이 나와버렸네 아 나와버렸네 일단 제가 봤을때는 1코어로 강철심장 가는거는 좀 구려요 뷔클 먼저 올려야돼 라인클리어랑 해가지고 하면은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왓 cjon 왓 왓 왓 왓 왓 왓 그러면 그만이잖아 그러면 나 이거 스택도 안쌉임 아니 보면 볼수록 별로갔네 그렇네 상대가 그냥 나가도 그만이잖아 아니 나가 그냥 상대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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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떴다 아이씨 겁나 뜯기 힘드네 그냥 이게 뭐야 어 뭐야 보내하고 어 아아 야 일을 못 끄네 이거를 아이씨 까부지 말고 얘네 끓을걸 쉔 노틸러스 에헤 와 근데 체력이 진짜 장난 아니긴 하네 뭐 이게 실드량이냐 1617이야 20분에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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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관이 더 좋은것 같애 이게 뭔가 똥템 느낌이 나는데 상식적으로 상대가 이거 3초 동안 안 맞추지 않을까 뭐야 띵 띵 띵 띵 띵 띵 철거 철거 데미지 우리팀이 때려 터지고 못 뜯었어 우와 이번엔 윗나오이한테 다 죽겠다는 느낌 아닌가 한타 한 번에 체력 200 늘었어 체력만 쏟아야겠다 아 예쁘지 않은데? 체력 도둑인데요 우와 영혼에는 확실히 그게 영혼에는 확실히 그게 예이 딱 한판 해보니까 느낀점이 일라오이랑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구려 첫템으로 탱커템 가는거는 일라오이가 일라오이라는 챔피언 자체한테 너무 안 맞아 2코어로 가자니 이번판처럼 체력 쌓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느낌 1초 2초 2초 3초 hung 1초 1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